윌리엄 러벳. 1800년 5월 8일에서 1877년 8월 8일. 영국의 노동운동가로 런던 노동자협회를 조직하였다. 국민헌장에 기초한 차티스트 운동을 이끌었다. 청년 시절 아로운의 협동사회주의 사상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1821년부터 런던에서 가구를 제작하며 목수조합에 소속되어 있었다. 1832년 선거법 개정운동에 관계하고 1836년 합법적 수단에 의한 정치적, 사회적 평등주의를 지향하여 런던 노동자협회를 조직하였다. 1837년 6월에 국민헌장을 기초하여 차티스트 운동에 들어갔다. 그 후 차티스트 분열에 따라 근대 공장에서 일하는 숙련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도입화를 이끌고 F.O. 코너, G.J. 안니 등이 지도하는 폭력파와 대립하였다. 1840년 맨체스터 대회 때부터 이 운동에서 떠나 만년에는 저술과 노동자 교육에 전념하였다. 1840년 맨체스터 대회 주요 저사로 사회적 및 정치적 도덕생활과 투쟁 등이 있다. 1840년 맨체스터 대회